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입학처 소속 전공 멘토리입니다. 이름은 와이벤젤스 3D 기업학부 김종현입니다. 오늘 여기 입학처 라운지에 오게 된 것은 오늘 다른만 아니라 유튜브 촬영이 있었는데요. 그 촬영의 주제가 캠퍼스토어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설명하는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제작을 한다고 해서 그걸 회의하는, 어떻게 할지 회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입학처의 주제가 캠퍼스토어가 함께 자기소개와 구역소개로 따라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고맙다. 물건은 무엇이고 저는 오늘 오늘 공간의 대학교 지하철 욕과 오늘 통화는 곳으로 제가 오늘 통화 함께 이전관의 인물들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물건을 처음 들어오셨다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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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도코멘트에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너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대야. 끊임없는 도전. 미래시대 와이사밍대를 양성하는 영남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힙합소서도 공공 멘토리입니다. 이름하여 와이벤져스 3기 기기공학부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벤져스 1기, 식품영양과 이대흥입니다. 와! 수연아! 안녕하세요. 오늘 뭐 소개해? 오늘은 소망이랑 화색하이어 비엔리 소개합니다. 오! 좋아요. 귀엽다. 화이팅! 화이팅해주세요. 여긴 어디죠? 손마지원이에요, 손마지원. 오! 여기 뭐해줘요? 아, 선생님. 선생님 나오시면 교회에서 올라가서 괜찮아. 목소에 약속해서 정신분이 되고요. 옆으로 집에서 해결해 주시기와 함께하는 일이 있으신데, 저우는 안에는 처음부터 한 번을 출발해 주시기 conceal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원은 일상 방역에서 높은Ken와대에는 자연스럽게 마치고 있습니다. 귀여운 날씨에서 일상 방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여 이곳은 일상 방역으로 기능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가 나중에 다 앉아있습니다. 약간 많아요. 여기 사진 찍는거 싫어했나봐요 표정 완전 바뀜 이름 혹시 아시나요? 네, 유대학교의 랜드마트 아닌가요? 영남대학교의 중앙교 서관입니다 영남대학교의 중앙교 서관입니다 중앙교 서관은 고속도로에서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요 아, 아니요? 오색한데요? 여기 보세요 에잉? 에잉? 아, 저래요? 엔조 가족들은 진짜 오래되고 싶은데요 엔조 가족들은 동네에랑 같은 곳에 가려고 city 저는 대학생들은 세차 before they are open 왠지 수다 아, 상태를 배워던 공동체성 대로, 드디어, 수단을 grille 나 왔어 빨리 고생하셨습니다 이상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앞에서 한번 자수 아 손희도 진짜 잘하셨어요 네